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한 해 동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들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내셔널지어그래픽 같은 회사에서 버킷리스트를 뽑아 놓은 거 보면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을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다라고 해놨는데 굉장히 미국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랜드캐니언은 제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다 각자가 리스트가 있겠지만 각자 가보고 싶은 리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는데 속초에 있을 때는 이맘때 속초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속초에 있는 많은 분들도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북녘당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쫓아갑니다 아직은 실향민들이 그곳에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떠나가시기도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분들 혹은 자녀 때까지만 해도 부모의 영향 때문에 북쪽을 그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대쯤 내려가면 그게 희석이 되는데 막 내려온 세대나 혹은 그 다음 세대까지만 해도 북쪽을 바라보고 그곳을 그리는 마음들이 그랜드캐니언을 바라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여정 가보고 싶은 곳이 있겠죠 또 갔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바울의 선교 여행 그 여정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려보기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그 지중해 한복판에는 구부로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섬에 있는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라고 하는 곳 구부로 충독이 있는 곳이죠 거기까지 거쳐서 다시 바닷길을 통해서 버가 페르가라고 부르는 트리케 남단의 도시입니다 그곳을 지나고 또 거기서 다시 또 다른 안디옥입니다 성경에 안디옥이 너무 여러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두 곳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 또 하나는 비시디아 주에 있는 주도에 해당하는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지나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르는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떠날 때 좀 더 효율적인 여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여정을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코스를 지도에다 먼저 그려놓고 출발합니다 그 안에서 좀 더 편리한 여정을 만들어내고 또 기왕 갈 거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이곳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행의 여정을 작성을 합니다 아까 보았던 그 지도를 떠올려 보면 바나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지도에다 그려놓으면서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선교 여정 그 지도를 떠올리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로마를 통해서 이미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보금 전파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서 보금이 빠르게 로마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길은 로마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억지스럽게 로마의 길을 사용하는 것을 교회 보금 증거, 선교 여정에 갖다 붙이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에는 그렇게 그 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해석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너무 억지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자신들이 정복한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도로를 놓았고 그 도로가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선교 여정 속에 유용하게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누군가는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를 누군가는 보금전도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딱히 그런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만이 아니라 자금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도시 혹은 나라들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선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편리한 로마의 도로를 사용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러한 항공편, 그러한 도시, 그러한 도로망을 사용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지금도 사용하게 하신다면 물론 사용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앞에 있었던 그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금의 선교사님들 살펴보면 오히려 언어도 사상도 판이하고 사회주의 국가인데다가 너무 멀어서 우리가 주파송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도 10년에 한 번도 찾아볼까 말까 한 볼리비아 같은 곳 카스트 제도가 아직 남아있어서 한 번 가보기도 또 겁이 나는 인도 같은 치안의 문제나 혹은 항공의 문제나 혹은 거리의 문제, 숙식의 문제 그래서 너무 오즈에 가 있는 분들 우리는 아직 단 한 명도 파송하지 못한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지역들 한 번 찾아가는 데만 서른 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곳들 항공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지 중에 오지인 그런 곳들 하나님 거기다가 직항도 뚫어주시고 도로 깔아주시면 안 되나요? 왜 사도행전에서는 그 도로를 사용하게 하셨고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걸어간 1차 선교지들 한 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로마가 제국을 확장해 관한 과정 속에 로마시 안에 지금 서울특별시처럼 인구가 굉장히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산시킬까 로마가 고민하던 중에 밖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 있는 은퇴 군인들, 전역한 군인들 장교 그룹들 이 그룹들이 계속 로마 안에 모여 있으면 통치하기도 힘들지만 힘을 가지고 있고 군부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 군 장성들이 수도권에 너무 밀집되어 있는 것 쿠데타 일으키기 딱 좋은 형국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이들을 흔터버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금 멀리, 조금이 아니라 바다 건너에 있는 다른 곳에 계획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로를 깔아주고 언제든지 도로 타고 로마까지 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로마가 돈을 들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아파트 짓고 당신들이 타고 지나갈 수 있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낸 곳이 어디요?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게 다 은퇴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를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로마로 연결되는 도로망 소위 경부고속도로 제일 먼저 깔아 놓은 것처럼 고속도로 깔아준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가게 된 곳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퇴한 뒤에 돈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황제가 도시를 만들어 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황제가 도로까지 깔아줬어요 다른 곳은 다 오지고 꼴짝인데 우리 집에, 우리 도시는 도로가 깔려 있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 도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도로에 이름을 붙입니다 도로에다 이름을 붙여요 도시에다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이사리아 빌리포, 가이사리아처럼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도로에다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우리 테헤란노 강남구에 있죠 그것처럼 도시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 도시 이름이 비아세바스테라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방금 지도에서 보았던 그 연결된 도로망의 이름입니다 세바스테라고 하는 말은 아우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세바스테입니다 황제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황제의 길, 달라는 명칭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저 도로망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로 가득한 그 사람들 황제가 우리를 위해서 도시도 건설해주고 도로도 지어주니까 거기 머물고 있는 은퇴 예비역 장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도로에다 이름 붙이는 거야 이건 황제의 도로다 그리고 도시에는 뭘 만들어요? 황제의 당신을 영원히 기리면서 살겠습니다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 황제 신전을 만듭니다 제우스 신전이 아니라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요 지금도 트리키에서 이 도시들마다 아주 거대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제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도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외벽 장성들이 모였던 도시 시골 골짜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도로가 깔려 있지 않을까 큰 도로를 따라가면서 그런데 일부러 따라간 거 아니에요 지도에다 그려놓고 여정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다 보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길 어떤 길이에요? 오솔길보다는 도로가 있는 길을 뛰어가기도 훨씬 편하겠죠 도망가기에 용이한 길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의 도시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 도시에서 황제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지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 이름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이사, 빌립 두 황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도시예요 그 안에 온갖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곳, 제우스 숭배하는 곳, 여신 숭배하는 곳 이 신전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쓰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수많은 신들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두르의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오죠 그 예수를 똑 닮은 모습으로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면서 선교하고 있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입니다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고 황제를 기리는 도로가 깔려있고 비록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곳에 가서 너희가 숭배하는 그곳 너희가 신전까지 세워오면서 숭배하는 그곳 그것이 신이 아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다 예수 닮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여정입니다 비록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를 사용하긴 했지만 도로가 있어서 그거 따라간 것 아닙니다 황제의 숭배하던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달리 보면 그들은 삶의 선교사이지요 걸어가는 곳곳마다 잘못된 것들을 다시 고쳐주고 보수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던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출발할 때 길을 떠날 때 나와 같이 걷는 사람 준비물도 많이 챙겨야 되겠지만 가방도 챙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이 여행을 출발하느냐 그것이 여행의 질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정도 아무리 짐을 잘 써놔도요 같이 가는 일행들이 불편하면 여행 내내 불편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여정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라고 호칭합니다 개혁개정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우로 된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호칭한 곳은 14장 4절과 14절 두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도 호칭을 쓰지 않아요 개혁개정성경만 그렇게 쓰고 있어요 번역도 아니에요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직분에 굉장히 목매답니다 그게 오늘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양반 직분, 양반 호적 굉장히 원했거든요 그런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바울을 곳곳에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바울을 사도라고 부른 곳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자꾸 항변하고 있지요 그리고 1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두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협력해서 1차 전도행을 떠났을 때 둘이 협력 선교하는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보아서 두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 쓰지 않고 두 사람에게 협력하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누가를 통해서 두 사도가 누스도라에 이르러서 두 사도가 이르되 그렇게 호칭합니다 협력함의 이야기, 동역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다 이야기하시면서 사도의 호칭을 쓰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직분을 차지했느냐 어느 직분을 가지느냐 그거 보여주려고 사도직을 쓰지 않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자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라는 이름의 아름다움입니다 더불어 14장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있는 아름다운 동행들이 있습니다 선교 여정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걸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만난 사람들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14장을 읽으면 루스드라에서 두 사도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본다라는 그 대목을 보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본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도 거기에 앉아있었던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구원받을 만한 그것이 종말론적인 구원 우리가 영생이라는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육체 회복을 이야기할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 만남도 허락하셨고 그 만남도 중요합니다 사도인전 2장 3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구조도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선교의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동일한 내용 동일한 주제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숨은 만남들이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지나갔던 도시 누스드라 거긴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바울이 내 아들이다 일컬었던 그 사람 디모데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쫓겨가면서 지나간 곳이지만 그 누스드라를 지나가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래서 한 청년이 헌신합니다 그가 디모데입니다 또 쫓겨납니다 또 쫓겨납니다 이곳에서 누스드라를 거쳐서 더배로 쫓겨갑니다 정신없이 쫓겨다닙니다 결세대가 조직돼서 계속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바울을 죽이게 만들면서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문에 더배까지 쫓겨갔는데 모든 게 엉켜버리고 가는 도시마다 환영받기보다는 돌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곳 그럼 예수님의 선교사 보내려고 하시면 도로만 깔아주실 게 아니라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로마의 도로가 복음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였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너무 이현령, 비현령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로 깔아주셨으면 편하게 가게 하셔야죠 도로 깔아주고 그걸 사용하게 하셨다면 그것도 복음 증거하는 데마다 놀라운 폭발적인 전도폭발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1차 전도행 따라가 보십시오 오히려 돌맞습니다 도시 밖에 시체가 되어 버림을 당합니다 또 쫓겨납니다 도망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것이 더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책임져주지 않아요 방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1차 전도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쫓겨간 더배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성경을 다 읽어놓고 나서야 그 배경이 여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가이오 장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장로님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장로는 누군가요? 신약성경에 참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가이오 장로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 축복을 받은 장로님이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그 장로의 만남 그것이 더배입니다 훗날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에베소의 장로가 되었던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사도행전의 끝날 즈음에 등장합니다 더배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여정 속에 만나는 사람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급하게 쫓겨가면서 이곤현과 누스라와 더배로 지나가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잠깐 만나고 헤어진 그 만남들 그 사람이 자기 평생의 선교사역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보시는 교회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14장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날 즈음 그리고 신약성교회 끝나가는 그 즈음에 우리는 그 이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만났던 만남들이 평생의 선교사역에 또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지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어쩌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이름들이 그렇게 불려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그날 그 예배 시간 내 옆에 앉아있던 당신이 내 생에 있어서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남아있게 될지 몰랐네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짓기 할 수 있는 또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환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스드라에 관한 이야기 오늘 14장 전체를 보면서 14절에서 18절의 말씀만 읽었는데요 누스드라의 이야기입니다 누스드라는 신약성에 딱 세 곳에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요 저 뒤에 2차 전동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이름과 더불어 나오고요 그리고 디모데의 후서에서 딱 한 번 도시가 언급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누스드라는 로마의 속주입니다 로마가 점령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점령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소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지금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영어 조금만 알면 여행이 쉬워지는 것처럼 로마 제국 안에서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들어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11절에서 루가오니아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그 지역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 문화에 완전히 들어가지도 않고 발을 빼지도 않은 이중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루가는 단지 바울이 도시만 옮겨다녔 때 도시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나 언어나 그 배경을 짤막짤막하지만 계속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헬라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루가오니아어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자기가 원래 사용하던 언어 자기가 익숙하게 쓰이던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헬라어는 공용어니까 로마 사람들 만날 때는 이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급한데 익숙하지 않은 언어보다는 자기 안에 있던 언어가 나온 거죠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11절에 루가오니아어 이 지역이 루가오니아 지방이에요 거기에 주도가 루스드라입니다 왜 이 언어를 썼을까요? 루스드라의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건 전설이에요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루스드라에는 로마의 최고의 신인 헤르메스가 그의 시종인, 아니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데리고 이 마을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몰라봐요 제우스를 감히 몰라봅니다 딱 한 사람, 한 노 부부가 이 사람이 제우스인 것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 제우스를 환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어서 환대를 해요 그런데 제우스가 떠날 때 괘씸한 거예요 감히 마을 사람들이 나를 몰라봤다 그래서 이 노인의 집은 굉장히 복을 주고요 마을은 물에다 잠겨버립니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루스드라에 전해져 오는 옛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4장의 루스드라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 안진병이를 고쳐줍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점잖게 행동하면서 이 팀을 두 사람이 움직여서 두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누가 리더예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다른 것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쓰지 않고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행동대장 같은 사람 제우스의 행동대장이 헤르메스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제우스에게는 뭘 갖다 줘야 되느냐 제우스인 걸 알면 소를 갖다 줘야 돼요 소를 타고 다니던 잡아먹건 제우스에게 헌물, 제물로 드리는 것이 황소입니다 소를 끌어옵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앉은 벤을 일으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소를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아 대단하십니다 당신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때 우리 어깨에 올라가기 아주 좋지요 나를 영웅 대접할 때 나를 영웅으로 축하 세워 줄 때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왜곡, 이런 변질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혹은 성도가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앙받는 그런 일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영웅 대접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군중의 환호성 속에 저항하고 일어선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내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내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신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환경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환호성 질러주고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으쓱하기 참 좋지요 그런데 두 사도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방향을 새롭게 잡아줍니다 군중의 환호성이 자신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 환호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돌려놓습니다 환호성이 잘못 질러지면 교안에서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될 그분에게 환호성을 지르지 않고 사람에게, 교육자에게, 성도에게 그것이 돌아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타락한 온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성정이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먼지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메시아인 줄 알았던 사람이 연약해 보일 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사람이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와 성정이 같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돌을 들어서 바울을 시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돌로 내리치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환호성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환호성에 그치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 위로 내몰릴 수 있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을 충동한 것처럼 똑같은 일이 뉴스라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도를 지켜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에 맞는 순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이 헌신 이 고백 뉴스라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남기를 우리도 이 길 걸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쳐진 바울 사람들에게 내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시체처럼 둬야 했던 그 바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선교 목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울이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그의 고향 다솝니다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은 방향을 돌립니다 왔던 도시를 다시 되돌아서 하나씩 역으로 찍으면서 안디옥으로 자기를 파솟은 교회로 돌아갑니다 거기는 누가 있어요? 자기를 돌로 치고 죽이려 했고 쫓아간다는 결사대가 있는 그곳을 다시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장로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내가 떠나간 뒤에도 이 교회를 살펴둘 수 있는 평순도 사회사들을 세우면서 지나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도시를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뭐하고 계실까요? 아마 이때 하나님이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겠지만 바울의 귀에는 루스다라 군중들의 환호성 소리만 들렸겠지만 어쩌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은 내가 너를 이 도시로 보낸 삶의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환호성 지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러하기로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걷기 원하는 이 길 좀 걸어가 달라고 요청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나는 오늘 어떤 길 걸어가고 있는지 그 길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환호성을 지르게 하는 길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지나가는 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오늘 나의 길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동요자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오늘 주님께 나의 길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을 우리와 함께 따라갑니다 바다와 바울이 아름답게 동행하던 그 길 그리고 군중의 환호성 속에 내가 그 영광을 독식할 수 있었던 그 길 그러나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나는 돌맞음을 당하고 나는 내침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백성 세우길 원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그 길을 되돌아가며 사람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에 그 길을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주의 손에 오늘 나의 길을 맡깁니다 주의 손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동요자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여정 속에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기에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기에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의 손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삶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낙심되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지금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예정과 동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나는 그 성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내 영광 드러내는 사람들의 환호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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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